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인천광역시 원도심 중심지에 입지하여 지하철 2호선을 도보 3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와 아이들 걸음으로 도보권 8개의 초중고교가 있는 학세권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 대학병원 등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현재 중공이 완료된 즉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로 10년 동안 내 집처럼 세금 한 푼 없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최저가 민간임대 아파트 상품입니다. 거기에 더해 해당 아파트의 경우 언제든지 재임대가 가능하여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인천 구월동 하나포레나 아파트는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16번지 1원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높이 규모로 11개동 총 11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세대는 전용면적 3구 제곱미터인 20평형 투룸 구조의 호실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지상에는 3개의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산책로,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단지 내 상가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아파트의 입지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교통환경으로는요.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는 지하철 2호선인 석천 4거리역이 위치해 있고 한정거장 이동시 인천시청역에서는 향후 GTX 빈호선과 인천 1호선 그리고 2호선 이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와 제3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며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는 종합버스터미널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신 구월동 하나포레나 아파트 단지 도보거리에는 또 상하초, 간석초, 정각중, 구원중, 인재고 등 8개의 초중고교를 우리 아이들 도보고룸으로 통학할 수가 있으며 시청을 비롯해서 롯데백화점, 유코아울렛, 홈플러스, 모래내시장, 가천대길병원 등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타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살펴봐 주시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및 분양가 문의는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